가사의 장소 가사의 장소 가사의 장소 가사의 장소 아버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? 아빠 어디야? 아빠 집이지? 집이야? 아빠 눈 빠져분지 안다 아빠 나 어떨거 같아 아빠 기다리다 눈 빠져부리겠어 내가 결과가 어떨 것 같아 아빠 생각 해킹했을 것 같은데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에이 그렇다는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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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빠 아빠 내가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안가 떨었어 고생했다 내가 마지막에 손 떨어가지고 최민석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하느라 갸도 절까봐 무섭고 그랬단다 근데 잘한 것 같아 실수는 안했어? 나는 사실 완전 걸 안해 연습 때만큼 안 나와 아 그랬어? 아우 진짜 눈 빠져분지 알았다 빠져분지 알았냐 고생했다 진짜 보고싶다 아빠 배달음식 좀 시켜봐 지금 어디쯤이야 지금 나 이제 출발이야 뭘 시켜야 돼? 짜장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짜장면? 짜장면? 몇 시간도 처하는데 바로 가는 바로? 한 30분 걸릴걸? 이 시간 안 막힜요 지금? 이 시간 안 막힐걸 아빠 그래? 알았어 알았어 아빠 내가 시켜볼까? 그냥 아빠가 거기서 기다려올래 그러면? 그래 그럼 그래 아빠 아빠 아무튼 나 고생했은게 집 가면 안아줘서 아이고 안아준거 뿐이야 지금 아빠 쫙 떠나고 간다 그치? 빨리 알았어 빨리 갈게요 보고싶으니까잉 응 응